우리과 전세계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술자입니다 박수 박수 하자 자 이렇게 마술자 2등이 등장하십니다 아님 말해주실 게 있습니까? 네 뭐해줘? 말해주세요 마이크에 끝입니까? 네 자 지금 저한테 이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부르겠는데 말랑할 때 넣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만약 안 믿긴다면 어떻게 되는 점이죠? 다른 점이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된다고 생각합니까?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벌칙을 받습니다 만약 근데 만약 안 된다는 게 진짜라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칙을 받고 덜 안 된다는 게 아니 된다는 게 진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벌칙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와 사회도 잘하고 3 2 1 2 2 2 2 3 3 2 2 3 4 4 5 5 5 5 5 5 5 5 6 8 9 9 10 10 10 10 11 10 12